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중에 이사가면 다르려고 백자를 주면 될 거거든요? 아 나 너무 큰 거 시켰나 봐 근데 이거 여기다가 하시면 제가 출력했어요 에? 작기? 네 저희는 메뉴 반면목이에요 공식장에 세워놓고 여기다가 오신분들이 메모하실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굿 아이디어 아닌가요? 어우 너무 괜찮은 생각이에요 생각도 못했어요 제 휴대폰에 짜잔 드라이버가 있다 근데 너무 타이트하네요 드라이버를 갖고 다니는 여자 정도까지는 됐는데 뭔가 나 멋있어 보여 뒤에 보드판이 있고요 네 참 나중에 결혼식 생각하면 뭔가 추억은 많을 거 같아 제일 기억이 나고요 청첩장 만드는 거였는데 셀프 촬영했던 거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 좋은데 근데 생각보다 크다 오시는 분들이 한 마디씩 다 적어주셔야 되는데 직원들은 다 적어야 돼요 하하하하 무슨 사진으로 하셨어야 됐군요? 저는 제 원픽으로 했는데 줄리엔이 마음에 안 들려요 저 가운데 조그만한 네모가 사진이에요 예? 예? 놀람 충격 예? 여백임이라고 할까요? 예? 여백 너무 크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이게 큰 그림이 있다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큰 그림인 거 같아요 솔직히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사실 제가 계획한 거예요 하하하하 여백도 계획의 일부인 거죠? 네 근데 좀 생각보다 크긴 해요 앵강님도 이 사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 사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요 이 비율을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몰라요 하하하하 지금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요 벽에다 걸어놓고 살면서 초심을 되돌리며 우리가 저 때 그랬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오신 분들이 어쨌든 증인이니까 그분들이 적어주신 문구를 보면서 평생 살자 그런 느낌으로다가 메시지가 주인공인 앨범입니다 글씨 못 쓰시는 분들은요 여기 조금 귀중개다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덧대고 있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맞아 아 진짜 미쳤나 봐 아 진짜 미쳤나 봐 근데 오시는 하객분들의 또 위트나 렌트도 되게 죽여서 왔기는 해요 참여하는 결혼식이라 보니까 이거랑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근데 자꾸 하객들한테 일을 많이 시키네? 하하하하 우리 오시는 분들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방망록도 쓰고 춤도 추고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제가 네 가볼까요 여러분 제 웨딩 액자가 왔어요 바이 짜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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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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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그러니까 그리고 가족 관계 증명서도 필요해 Oh my god Baby We're getting married We're getting married too 내가 이따가 대사관 만날 때 내가 그렇게 얘기해 This is my wife This is my wife 나 이분이랑 결혼할 거야 이분이랑 얘랑 얘랑 결혼할 거야 My wife 느낌 좀 특이해 이상해 이상해? This is my wife 봇바라비 날리며 이거 What is it? 봇바라비 날리며 흔들리는 벚꽃 잎 아 사람들이 그거 컬러링으로 많이 쓰는데 취 실감이 안 나 뭐? 결혼하는 거 나 얼굴 왜 이렇게 난 이미 결혼했다고 생각해 이미? 누구랑? 너랑 나랑? 결혼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약간 유부녀 된다고 생각하는 거 되게 조금 이상한 느낌인데 싫어 그럼? 응? 나랑 결혼하기 싫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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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아 그렇게 뭔가 마음이 편하고 확실해 아 어떡해 진짜 신기해 왜? 우리 결혼식 하기 전에 신고부터 니 남편 외국사람이네 아유 남편 외국사람이네 이거 이게 뭐야 후 결혼 준비의 일환으로 혼인신고를 먼저 한다 응 컴퓨터를 확인하고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럼 어떻게 해? 네가 안 한다고 할 수 없어 왜 없어? 그래 내가 어지러워 내가 프로포스 했을 때 안 물어봤어 내가 그냥 얘기했어 나랑 결혼할 거야 내가? I didn't give you a choice 너 몰랐어? 지금까지 몰랐어? 내가 너한테 선택을 안 물어봤어 I said hey You're gonna marry me and then that's it 끝이야 됐어? 오오오 오 쪼 건데 오 쪼 건데 네 네 네 네 네 지금 프랑스입니다 네 네 프랑스와 함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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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여기 맡겨야 돼 여기 핸드폰 맡겨? 여기 핸드폰 맡겨? 응 오 방금 나 되게 신기한 경험했어 왜? 프랑스 대사가 되게 크네 엄청 이쁘지? 엄청 이쁘고 진짜 크네 그리고 우리한테 질문했잖아 어 오늘 왜 결혼하고 싶었어? 왜 결혼하고 싶어? 내가 얘기해서 Oh Because she wants to marry me No I did I said because she wants to marry me 아닌데 추이가 그렇게 했는데 피가 어떻게 하시냐 No You said Because he's Because he's fucking handsome You said that Because he's fucking handsome No Yes you did Don't lie Oh my god 아 우리 왜 안 놓고 안 했어? 아 그럼 뭐였어? 그래서 우리 사랑에 빠졌어 맞아 I said 영어로 아니 불어로 I said Because Because 사랑 사랑 때문에 근데 웃겨 왜 결혼하게 생각했는지를 물어보네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물어봐 왜 결혼합니까? 모르겠어 여튼 되게 특이했어 그 우리 스토리 물어봤잖아 언제 만났어 I said 인간 바베 지은이 나한테 사랑에 빠졌어 내가 너무 잘생겨서 무슨 소리야 그거 책이야 추이 소설책 소설책 Your version Yes 내 상상벌전 추이의 상상벌전 항상 그렇게 기억나는데 기억이 많이 왜곡됐네 오늘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내가 완전 무슨 궁전처럼 지어졌네 엄청 크네 내가 생각했던 대사관이 아니었어 어 달라 저기는 무슨 호텔 우서를 신기한 경험이야 그리고 너 무슨 지갑이냐고 물어봤을 때 지갑? CEO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네 언제 만났어? 얼마나 됐어? 뭐 집안에서 다 만났어? 사람들 가족들도 다 알아 언제 첫 뽀뽀 했고? 그건 안 물어봤잖아! 물어봤잖아! 물어보려고 물어봤어 언제 첫 뽀뽀였어? 어땠어? 느낌으로 물어봤어? 불어로 아 얘 못했어? 나 그 정도는 뉘앙스로 알아듣어 진짜 물어봤어 언제 첫 뽀뽀? 아무튼 우리는 우리한테 얘기했어 빨리 결혼하세요 빨리 결혼하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오케이 그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빨리 결혼하세요 내가 불어못한다고 우리한테 인정했어 어 뭐 어쨌든 A 플러스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진짜? 예스 뭐? 내가 음식 할 때 뭐? I'm gonna make good food Food What are you gonna make? What kind of food? Food 키가 좋아하는 거? 뭐? Pizza? No 햄버거 진짜? 어 내가 햄버거 만들 거야 만들 거야? 응 건강한 쌀? 예스 날씨 너무 좋으니까 투투 데리고 산책 나가자 우리는 투투랑 운명이랑 산책을 나왔어요 운명 알게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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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무슨 일? 트위 트위 좀 봐 나 여기 있는데 트위 혼자 저만큼 갔어 만져봐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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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넛버터 먹을래? 크림치즈 먹을래? 피넛버터 피넛버터 하나랑요 여기도 우리 강아지 개연견이 또 있어요 그 모자가 그 티셔츠랑 잘 어울려 그 모자가 그 티셔츠랑 잘 어울려 I know I'm a fashionista 나 이런거 잘 아는거 일부러 이제 이미 내 머리에 와 아닌거 알까? 여러분 내 쪽도 이렇게 한거 짜잔 오우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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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She likes it 응 나는 이 치 만드는 과 한국말 꼭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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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내 취이가 좋아하는 햄버거 만들거야. 뭐? 노! 빵! 그거는 햄버거 아니야. 무슨 햄버거는 햄버거는 햄버거에요? 그거는 노 버거에요. 먼저 300g 소고기. 양이 너무 작다. 더 만들었어야 하는데. 너무 작은데? 너무 적어. 양이 너무 작아. 양파 파우더. 양파 파우더. 이거 트위가 항상 쓰던거다. 나 바베큐 할 때 양파 파우더 엄청 많이 써. 이거 많이 써? 근데 이렇게 숟가락 어떻게 써? 이런 식으로 써? 뭐 이 돈이. 이거 어떻게 썼어 그동안? 그냥 부르면 돼. 진짜 웃겨. 아니 나는 이렇게 했어. 숟가락 왜 이래? 이렇게 했어 그동안? 그럼 바닥에 흘리잖아. 그래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너무 탁하게 했어. 이번에 그것 때문에. 진짜 이상해. 이거 좋은 파프리카 파우더. 왜 좋아? 이거 스페인거. 흰에 흰이. 그리고 비빔빈이. 넘넘으로 끓이니. 자 여러분. 시크로. 조용 좀 해라. 조용 좀 해라. 이번엔.. 나 이런 금요일이야. 큰믄? 큰믄 좋아. 큰믄 잘 모일까? 큰믄 고기는 뭔가 만들 때 진짜 좋은 스파이스야. 요리의 지크릿은 큰믄. 유니티스푼도 안되. 조금만 조금 더 손으로 이건 손으로 계란 넣은 줄 알았어 안 넣어 잘 해야 돼 세게 Get in there Don't be scared Don't be intimidated by that meat You're the boss You're the boss of that meat You're the boss of that meat You're the boss of that meat Don't be scared of the meat Come on, get in there Just go like this You gotta be brave Keep going No I'm watching you 내 머리 뒤에 눈이 있어 오 It's good Punch it So 내가 내가 펀칭 그렇게 갈아줬어? No No 그치 좀 더 연습해야 돼 오케이 됐어 그만해 뭐 이렇게 폭격적이야 지금 석기 얼굴 상상했지 석기 얼굴 석기 얼굴 원래 체대는 원래 체대는 영국 원래 체대는 영국 조금 근데 이거 좋아 보여 그래도 왜냐면 이거 가공 체대 아니고 한 장씩 한 장씩 보여줘 잠깐만 비비 너무 노출하지 마 이거 가공에서 만든 체대 아니고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직접 소 지치로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우유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한 장 한 장 종이로 이렇게 그렇구나 좀 더 진짜 진짜 잘라서 만들어서 얇게 만든 상태에서 실제로 자른 거야 인스턴트랑 좀 달라 근데 몇 장 못 만들겠다 왜 치즈가 이거밖에 없어 맛보고 맛있으면 다음에 또 만들자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많이 먹고 싶으면 그럼 어떡해 푸딩 푸딩 이리 와 이리 와 푸딩 이리 와 푸딩 이리 와 푸딩 이리 와 뭐합니까 너무 많이 붓는다 기름 넣어야 돼 많이 넣었어 넣는데 이게 기름이 없는 부위라서 동그러게 해야 되지 않아?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조금 더 달게 붓어야 돼 주유 소스 마요네즈 아보카도 마요네즈 엄마 그 장갑 하나 맞춰볼래? 여기다가 조금 다시 넣어줘 여기다가 조금 다시 넣어줘 한 테이블 스포이지만 이렇게 아 브러쉬로 치약 같다 치약 같다 소스 굿 준비가 다 됐고요 아 그냥 녹아보이는데 취이 it's not working it's not working 치즈 조금 달라서 응 첫번째 시도 실패 와 진짜 붙었어 완전 치즈가 붙어버리네 저 소스 넣어서 먹어봐 어때? 맛은? 오 맛있다 맛있어? 맛은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다 타버렸어 망치가 없어? 이제 판 바뀌었어 다 타버렸어 한 번 더 봐봐 영상 미? 업셋 with you?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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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 모든 거 다 믹스해서 떠먹는 거 어때? What do you think? Isn't it good idea? Last Last 접시 주세요 실패했어 인스타그램 요리 벌써 두번째 실패했어 이제 어머님 마지막 엄마 해봐 마지막 엄마 해봐 오 녹으니까 안되네 야 이거 근데 너무 고단백 아니야? 치즈 그렇게 많이 먹어도 돼? 약간 피자처럼 만들어줘 좀 믹스 응 요리 네 내꺼 제일 좋았어 근데 이거 치즈 안녹았어 내꺼 그나마 치즈 녹았어 근데 소스 잘 만들었어 그래? 야 이거 무슨 다햇 음식이야? 오 맛은 있다 밥 땡겨 너무 짜 보이는데 쥐? 소스 소스 진짜 맛있네? 잘 만들었지? 응 햄버거 그거 하면 되겠네 응 빅맥 그러니까 햄버거 맛있지 건강한 맥 소스 응 빅맥 소스 집에서 이렇게 햄버거 해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야 건강할 거 같아 좀 더 나 원래 맥 소스 되게 좋아했어 정말? 어렸을 때 맥도원에 갈 때마다 맨날 똑같은 거 주문했어 뭐? 넘버 원 빅맥 그리고 엑스트라 맥 소스 그 다우즌드 아일랜드 드레싱 응 다우즌드 아일랜드 드레싱 사이 말할게 말할게 해봐 넌 말하네 왜? 귀여워 해봐 응 왜? 날 놀려 네 마음 아파 와 이 소스 만능 소스야 쥐 닭 가슴살 또 만들까? 응 나 좀 먹고 싶어 나 그냥 먹고 싶어 왜? 왜? 손으로 먹어요 미안 다 먹어 다 먹으라고? 응 다 먹으라고? 이거 있어 우리 뭐 할 거야 이제? Let's watch Dexter 나 안 봤어, Dexter 이제 누워서 오랜만에 넷플릭스 볼 거예요 진짜 오랜만이야 추윤아이가 먹을 거야 뜯었죠 오케이 This is no sugar, so it's okay Do you have Wi-Fi? No You're closer 까위바위보 YES YES 아이고, 황소 황소 아이고, 황소 우리 여기서 사진 찍을 걸 그랬다 여기에서 사진 찍을 걸 그랬다 여기에서 사진 찍을 걸 그랬는데 우리는 투표하러 가는 데 나 아니야 피는 투표 못하네 I'm waybooking 아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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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고? 벌써 배가 고프? 오늘 점심 우리 외식할 건데 못 먹을 거야 오늘 피자 안 돼 물에 젖었을 때 좀 찝찝하지 않은 거 무겁지 않은 거 가져오시면 될 거 같아요 저희 선생님이 팬인데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시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짜잔! 오늘은 여기서 스파를 받을 거고요. 여기 이쪽이 있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옷을 갈아입을 예정이에요. 원래는 JJ라고 적혀있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따로 샤워 시설이 있고 약간 반얀트리처럼 이제 여기서 스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마사지 받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 다이어트가 조금 잘 되고 있어서 이 폭이 좀 작아졌어 확실히. 그 뒤로 내 몸 사이즈가 나오고 있어. 원래 사이즈야. 엉덩이는 아직 멀었고 좀 흘러나신가요? 어... 이제 괜찮아요. 아 이렇게 또 하세요. 이렇게요? 응. 보통 이걸 어느 정도 강조로 받으세요? 보통 몸이 편할 때까지 받는데 이제 내가 어떤 부위가 심하냐. 따라서 이제 다리로 좀 세게 많이 할게요. 오오오. 이제 좀 하체가 조금 더... 원하여? 어. 이 정도는 많이 받으세요! 와. 장난 아니에요. 와우 누구한테 멈춰나고 그래 나도 좋았어 좋았어? 응 날씨 쏟아 무수가 뜨겁습니다 응 와 그만큼 먹어 혼자? 응 혼자 그만큼 먹은 거야? 형님 이거 반 자른거지? 이거 반 자른거지? 응 청양고추 다음번에 오게 보내는 집에서 전달한 거라 잘 먹으면 더 잘 먹어요 너무 맛있다 네 저녁에 데려가서 저녁에 가면 저녁에 데려가서 저녁에 이끌어요 저녁에 마시메 어 순댓 순댓뽄데 순댓뽄데 월카우트 월카우트 맥이 이거 꼭 꺼줘 잡아줘 오늘 메모 운동 많아요 오케이? 이거 트위가 가르쳐준 거지? 응 내가 시킨 거 이거 최고 코어 운동이야 조금 웃긴데 트러스미 이거 올림픽 선수 하는 운동이야 레슨 선수 근데 방금 봤는데 그거 같아 그거 알아? 비? 깡? 그 안무 같아 해봐 해봐 코어 타이트 예스 코어 타이트 너무 흔들려 오른쪽 왼쪽 근데 베이비 오늘 강아지 산책도 다 시켰으니까 우리 나갈 거예요 예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봄 룩으로 입어봤습니다 베이지 톤 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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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어리 오랜만에 데이트하네, 츄윤. 뭐? 오랜만에 데이트하네? 아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데이트했잖아. 와, 근데 햇빛 장난 아니네? 츄윤은 날 처음 봤을 때부터 엄청 예쁘다고 생각했어? 응. 완전 와우. 어떤 점에서? 일단 눈 너무 이뻤어. 눈이 이뻤어. 되게 디테일하게 봤네? 되게 디테일하게 봤네? 트윗. 우리 나중에 집 지우면 마당 있는 거. 우리도 벚꽃 나무 심자. 와, 벚꽃? 응. 과일 나무. 과일 나무는 벌레도 많이 생기고 싫어. 오늘 메뉴 뭐야? 삼겹살. 삼겹살? 우리 다이어트 중이잖아. 고기만 먹으면 돼. 고기만 먹을 거야? 예스. 오케이. 오케이. 목살? 메이비? 음, 메이비. 아무튼 맛있을 거야. 츄윤은 뭐 먹을 거야? 나? 냉면. 오, 여기 바닥에 기름이 있어. 그래서 되게 미끄러워. 여기. 그래서 여기 진짜 믿을 수 있는 식당이에요. 목살. 목살. 삼겹살? 네. 맛있어. 목살 두 개 삼겹살 하나? 맨이 해란 말이야. 예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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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도 잘 구워주네. 네? 아니. 고기도 잘 구워주네. 고기도 잘 구워주네. 훈제 바베키도 잘 하잖아. 정말. 미트맨. 여기 계란말이 나왔네. 아, 계란말이. 계란말이 통통통 납니다. 응. 너무 맛있어. 삼겹살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커피숍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 뭐가 더 아이스크림이 많아요? 똑같겠지? 약간 더 아이스크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확실해요? 안녕하세요, 파크. 지금 어디서 왔어요? 디저트. 디저트? 이곳은 정말 멋있네요. 좋은 선택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 안에 커피 있어? 아마. 아이스크림 맞아. 감사합니다. 음. 자기야. 오, 와우. 우리 오늘 데이트 다했어.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하루 되세요 지금 3시 지금 너무 시간 남아있어요 그래서 좋은 하루 되세요 어때요? 아직 안 끝났어 가면 가면 베란다 좀 쉴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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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 만들어 놓은거 한국어 한옥 좋아 이현수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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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때요? 예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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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음악 와우 오우 클래스 와우 아주 예뻐 이거 내가 애프터 파티용 드레스 하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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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귀여워 귀여운 척 하지마 귀여운 척 하지마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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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우리 미팅 준비해야 돼 디아이스 미팅 준비해야 돼 빨리 빨리 마이 트위 나 이거 내려줘 오케이 이거는 카메라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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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